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AMC뉴스입니다. 한국경제미디어그룹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2013 메디컬코리아 대상에서 우리 병원이 종합병원 부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소비자 만족도와 충성도, 브랜드 파워 등 최근 5년 동안 축적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320개 병 의원과 제약사를 대상으로 14만여 건의 의료 소비자와 네티즌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우리 병원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병원은 연 5만 8천 건의 고난도 수술과 치료를 시행하며 9대 암 수술과 주요 장기이식 수술, 주요 30대 질환의 수술 건수 국내 1위를 지키며 수술과 치료 성공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메디컬 코리아 대상은 국내 언론사상 처음으로 전문 치료센터와 진료과목별 최우수 병 의원과 제약산업 선진화를 이끈 글로벌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고맙습니다.